어느지 부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찬장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릇들 값비싼 접시들을 쫙 쌓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접시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에는 좀 사진을 크게 키워주면 좋겠는데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 열린 만약에 찬장을 열면 우르르 하면서 지금 이 접시들이 다 떨어져 깨질 그러한 위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릇은 써야죠 저대로 그대로 놔둘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시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찬장에 유리를 깨버리고 손을 넣어가지고 접시를 나는 구해내겠다 그 부분이 싸게 먹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직장인들이 매일 마주치는 아주 참 하기가 골치 아픈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그러한 매일 직면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를 먹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입니다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 한밥집이 어떨 때는 편한 것 같습니다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다 알아서 메뉴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한 번 잘못 선택을 해도 그 다음 날 또 맛있는 걸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릇이 깨져도 그래도 또 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 한 번의 선택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넘는 그러한 중차대한 선택들을 우리는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선택하느냐 인생의 행불행이 거기에서 시작이 갈리는 것입니다 내 사업에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잘 선택을 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사업 성공합니다 잘못된 선택 한 번 했다가 부도가 나고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는 합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선택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참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럴 때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분은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가끔 주위에 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또 어떠한 신앙의 위인에게는 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걸 보면 좀 야속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좀 정확하게 선명하게 좀 나에게도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저만 그런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무표정하게 바라보신 얼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뭐 이런 겁니다 이 설교는 케빈 드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책을 메인 텍스트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이 정말 잘 잡힐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왜 자꾸 우리는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냐 자꾸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거론을 합니까? 물론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상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자를 향한 맞춤형 인생길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따라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의도는 순수합니다 좋아 보입니다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이건 지혜롭지 못한 경외심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러분 헷갈리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진행해 나가면서 차츰차츰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이걸 찾고 이걸 생각하느냐 우리가요 때로는 너무 우리는 완벽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20, 30대 청년들의 가장 화두가 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소확행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큰 기대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그냥 기대만 했지만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거리를 나는 찾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뭔가 확실한 것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그 일이 불완전해지거나 또 나에게 실패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닥치는 것 원치 않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 점이 우리라이곤 완벽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게 되는 동기로 작용을 때로는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너무 소심합니다 우리가 겁이 많습니다 특별히 성격이 약한 분들 평소에도 어떤 결정을 참 내리기를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구하는 것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고는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선택의 가짓수가 너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파스타에 꽂혔습니다 스파게티에 매일 적어도 하루에 한 끼 어떤 날은 하루에 점심 저녁을 두 번 다 제가 스스로 파스타를 해 먹습니다 몇 주 됐습니다 셰프 길이에요 여러분 참 저한테 잘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 한번 제가 제 식당으로 초대해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한번 파스타 해드리면 좋을 텐데 며칠 전에 올리브유를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놀랬습니다 예전에 올리브유 그러면 하나 두 종류 정도 이태리산 그리스산 스페인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화학을 화학작용으로 이것을 추출해내느냐 아니면 눌러가지고 압착식으로 추출을 해내느냐 또 그 중에서도 누르는데 뜨거운 상태에서 눌러서 기름을 빼내느냐 아니면 콜드 프레싱으로 차가운 상태 그대로 눌러가지고 기름을 빼내느냐 너무 많습니다 그 가짓수와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거를 고르는데 한 15분 정도를 또 꼼꼼해가지고 그냥 못 고르는 거예요 뒤를 보고 설명서 이건 어디 나라에서 왔고 콜드 프레싱이냐 이거는 하여튼 색깔이 어떻냐 한 15분을 그걸 신경을 썼는데 아 수능 시험보다 더 복잡한 거 있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모든 것에 요즘에는 너무 많아졌습니다 우리에게 막 결정장애를 유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소심합니다 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몰리고 몰리면서 손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항변을 합니다 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구하면 어떡합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뜻 구해서 그 뜻대로 가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딴소리네 이런 마음을 여기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될 부분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더라는 겁니다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놓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난해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우리의 잘못된 탐색은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다 못하도록 만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뜻은 뭐지 하나님의 뜻은 뭐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뭡니까 고민하고 계속 붙잡고 기도만 주구장창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도 못 깨닫고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도 놓쳐버린 채 막 코너로 밀리고 밀려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정말 원하지도 않고 거기에 정말 주요하지도 않은 그러한 B급 결정 원치 않던 결정 덜컥 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 아주 신비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좀 그 뜻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 하나님께 실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막 분노를 표출합니다 아니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반구나에게 대답이 없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안 알려주십니까 야속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신앙이 오히려 막 깔아앉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다친 결말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다친 결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꼭 그리로 가야만 하는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딱 그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걸 서치하고 서치하고 발견하고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발견해내야 한다는 것 그러니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올바르게 발견하고 올바르게 그래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형통이 일어나고 내가 성공하지만 만약에 그 딱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내가 삐끗해서 제대로 발견 못하고 자칫 내가 다른 선택을 하거나 어긋나는 길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내 인생도 무너지고 축복은 물거품처럼 날아가고 종쳐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좌회전하세요 1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미스 내비가 그렇게 가려쳐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마음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닫힌 결말이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닫힌 결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열린 결말이다 열린 결말이다 여러분 한 예로 고린도우서 6장 14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아는 것 중에 또 하나를 일단 예를 들어볼게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신 결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벼락을 때리던지 야 너 왜 내가 정한 길로 안가 하나님이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방해하십니까 상견례 자리에 어느 날 딱 이제 양가 부모님들 모시고 갔더니 더블 부킹이 돼가지고 먼저 온 사람이 그 자리에 또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도가도 못해 큰일 났다 이거 어디서 이 상견례 하냐 막 발을 동동 부릅니다 겨우겨우 그 음식점 측에서 어떻게 어떻게 자리를 마련해 줘서 거기 딱 앉는 순간 양가 부모님들이 고개를 팍 숙여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와 저 집 아빠 우리 아빠와 저 집 엄마가 유명했던 과거의 캠퍼스 커플들이에요 다 알았던 사이 그래도 그것을 아유 뭐 어찌어찌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 그랬는데 주례자가 병이 갑자기 확 걸려와가지고는 주례를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아 그럼 우린 주례 없이라도 결혼하겠다 했더니 갑자기 결혼식장에서 하루 전에 연락이 오기를 아유 갑자기 원인모를 둘이나 가지고 우리 결혼식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놓십니까 아니요 그냥 놔두십니다 주례 잘 할 것이고 축가는 아름답게 퍼질 것이고 사람들은 열렬하게 박수를 할 것이고 신랑 신부는 크아 입이 귀에 걸릴 겁니다 그러나 그 불신자와의 결혼으로 인해서 뒤에 다가오는 모든 뼈아픈 눈물과 신앙과 가치관이 달라서 그냥 주거장창 부딪히고 갈등하고 교회 한번 가려고 하면 아침마다 전쟁을 해야 되고 자녀들을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자녀들 교회 못 데리고 가게 하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눈물 흘리고 답답해고 큰일 났다고 내가 왜 이렇게 결혼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 막대한 후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둘이서 한 믿음 안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벅찬 이 시대 속에서 불신 배우자 때문에 사명 감당은 물 건너가 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뺨질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가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생기는 몇몇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박아놓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영혼구원, 헌신, 충성, 겸손, 섬김, 예배, 기도 이러한 주제들이 있죠 그런데 정작 이런 것의 시간을 우리가 많이 쓰는 대신에 우리가 자꾸 어떤 직장 가는 게 하나님 뜻이냐 내가 어떤 사업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 누구와 동업 맺고 어디로 이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뭐 이런 것들 여기에 시간을 너무 투입하고 여기에 너무 메어 있고 여기에 너무 이게 분산이 돼요 그래서 정작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중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제가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의지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한을 주시고 선하고 옳고 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픈을 해놓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 나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른 아침부터 정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유의지를 여러분은 잘 선용하고 정말 복받을 자유의지를 여러분 활용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크리스천 남학생이 어떤 여학생을 짝사랑을 했습니다 드디어 나를 잡아 고백을 했습니다 여학생이 며칠 후에 다시 보재요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내 사랑을 받아주었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그날 다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학생이 둘 다 크리스천인데 제가요 기도를 많이 했걸랑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예? 아니라고요? 예 절대 아니래요 여러분이 남학생은 누구에게 거절당한 건가요? 여학생에게도 거절당하고 하나님에게도 거절당하고 사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더 맞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러한 여학생한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절했어야죠 그러나 거기에서 오는 책임과 부담이 싫은 거예요 이걸 피하고자 하나님 타령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빠져나가려고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잘 활용을 해서 내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힘든 거예요 이게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감과 자유의지라고 하는 위대한 선물을 우리는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기억하세요?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 이장림 씨가 그 동일한 이름으로 책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에 완전히 매료되고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제림하신다는 예언을 받았대 읽어보면 또 이게 너무 솔깃한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가가지고 다미선교회 소속이 돼서 10월 28일 기다리면서 막 흰옷 준비하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 관두고 학교 때려치우고 집 팔고 재산 팔아가지고 아 그냥 이거 다 필요없어 이거 하늘의 상급 싸야 돼 이거 다 헌납해버리고 엄청나게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방송가에서도 이거 다 지금 여러분 사진에 나온 것처럼 신문에서도 대문짝만하게 드디어 10월 28일 오셨나요? 안 오셨습니다 여기도 혹시 그때 흰옷 입고 막 이러고 계셨던 분 혹시 계세요? 경찰 조사 결과 이장림 씨는 헌납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돌려놓고 진짜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시안부 종말론에 휘둘립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혼동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21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세계 인류 역사 최초의 민간 발탐사선이 런칭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어요 21일 날 그런데 그 한편으로는 민간으로서는 세계 최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특별합니다 거기에 뭘 싣고 가게 하느냐 성경책을 싣고 가게 했습니다 구약성경 성경을 이 사람들은요 온 인류에 주신 선물 중에 최고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아민이십니까? 그렇죠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고요 절망과 좌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서류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아멘 이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 안에 지식,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규근을 깨닫게 된다 그 다음인 6절은 성경을 통해 그럼 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가 이걸 설명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대저라고 하는 단어는 왜냐하면 영어로는 for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즉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럼 그 결과가 뭐냐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 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되고 의롭고 정직하며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며 읽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워갑니다 성경을 계속 접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점점 변화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면 그 인포메이션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는 점점 하나님 경향성을 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숙한 조력자 그렇습니다 성숙한 다른 크리스천의 조언을 통해 그 조력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수없이 읽어봐도요 여기서 시시콜콜한 우리의 모든 내용까지 다 다루고 있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기 때문에 왜요? 구원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엄마 구원받아 잃어버린 우리의 하나님 닮은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살다가 영원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 이걸 목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막 어떻게 먹고 살고 막 이게 다는 여기 안에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크리스천의 말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문 1장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문 19장 20절도요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을 혼자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 삼아 주셔서 크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 신앙을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선택을 두고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물으세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물으되 내가 저 사람한테 물으면 내가 어떻게 원하는 그런 답을 줄 거야 여러분 그런 의도를 갖고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묻지 마십시오 나보다 훨씬 신앙이 좋고 성숙하고 그 길을 걸어봤고 또 내 호불호를 뛰어넘어 정직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자신의 경험과 지혜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와 조언자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때 지혜롭고 성숙한 동료 크리스천의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할까요? 종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과 같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이해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순종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야구부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또한 기도할 것은 나의 동기입니다 동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인본주의적인 동기가 아니라 좋은 동기 선한 동기 믿음의 동기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리를 구하는 선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그 선택의 결과로 믿음이 점점 강화되는 길로 나가게 그런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성경 성숙한 크리스천의 조언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기억해야 할 어쩌면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는 아니 가장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조언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탐구하느라고 더 이상 결정 안 한 채 계속 질질 시간 끌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가장 최선으로 여겨지는 것을 지혜를 활용하여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미리 갈 길 딱 정해놓고 너 이 길로만 꼭 가야 돼 다친 결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무슨 음성이 들려오거나 꿈이나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이 마음속에 뭔가를 콕 집어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기대를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 하지 마세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은 성경적인 가치관 신앙적인 조언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독 가운데 내리는 우리의 자발적인 결정 이걸 존중해 주시는 열린 결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던 사람은 무언가 내 입에 안 좋은 것이 딱 들어오면 뭐 그냥 다 뱉어날 수밖에 없어요 전자현미경에 그 음식 쪼가리 놓고 여기에 무슨 무슨 균이 들어있고 이게 뭐 그냥 부패가 어느 정도 되었고 산화가 어느 정도 되었고 그거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반사적으로 이것이 작동을 합니다 평소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애하며 그분이 기뻐하신 인생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너 왜 내 마음 그렇게 아프게 아니라고 하는 결정 적어도 그런 결정으로 우리 섣불리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정 15장 말씀을 보면 선교의 동지죠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을 앞두고 심히 다툽니다 이유는 한가지 1차 선교여행 때 나도 열심히 따라가서 하겠다고 해서 데리고 갔더니 아 이 마가 요한이가 이 마마보이가 힘들다고 그걸 못 변튀고는 아이고 나 죽겠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이제 앞두고 팀을 꾸리고 있는데 바나바가 말합니다 이 사람 워낙 인격자니까 마가 요한은 내가 제2의 기회를 주자 그 사람도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느냐 뭔 말이냐 사도바울이 대꾸합니다 그런 되지도 않은 인간 또 데리고 갔다가 선교팀 풍지박산 난다 사기 다 떨어진다 나는 절대로 반대다 그래서 옳다 아니다 옥신각신 하면서 심하게 다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럼 하나님의 뜻 한번 물어보자 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버티면서 하나님 과연 답 좀 알려주세요 그런 말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장 좋은 결론은 우리 지혜를 사용하자 두 팀으로 나누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나는 뉴 페이스 신라를 데리고 가겠다 오케이 합의를 하고 두 팀으로 나누어 갑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과정이 비록 부족한 모습이 있기도 했지만 동기는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최선다에 잘 전할 수 있을까 이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둘 다에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주셔서 신라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선교회 훈련을 하고 핍박도 같이 받고 감옥에 같이 갇혀서 그 감옥이 착오가 풀어지고 간수장의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또 하나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동시에 마가 요한도 따뜻한 성품의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1차에 실패했던 그래서 자책감과 자괴감을 다 회복받고 그가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바울도 마가 요한을 내게로 데리고 와달라고 결국 윈윈 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후회라고는 조금도 없는 완벽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완벽한 결정 전혀 후회 없는 결정을 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을 자꾸 사로잡혀 그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의 믿음의 도를 넘어선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난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어쩌면 망각하고 있어요 불안전한 인간이 완벽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조금 부족한 선택도 합력하여 도닥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기독교 고전이 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오수알 최인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 일을 하십시오 즉 계속 하나님 뜻만 구하느라고 시간과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선한 지혜를 활용하여 순간순간 적절한 결정과 선택을 내리고 또한 그 선택과 결정에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 땀 흘리고 수고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앞을 향해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선택해 기로 앞에 서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평소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데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로부터 조언을 구하시는데 여러분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그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무엇보다도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 생각하는 그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십시오 그리고 뭔가 시작하십시오 열심히 달려가시며 땀내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밝은 빛 그 어두운 세상을 인도해 주시는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밝은 빛을 우리 주님의 자녀 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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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등류를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해 주 하나님 고기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흩나는 주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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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은혜와 흥률을 배부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고기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아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경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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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밤이 예수님 하늘에서 찬양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신에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원한 찬양 받으시는 이름 영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리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날이 예수님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늘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여 지혜를 잘 발휘하여 진정으로 우리들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시고 책임을 지며 또한 열심을 다하여 달려나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귀한 조언을 구하며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기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 가운데 하나님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다른 선택 결정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일을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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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성향을 받칩니다 우리의 나감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손사에 감정하고 선택하며 진입하지하여 내 손사에 감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받으시는 목숨에 하나님 아버지 열배된 주의 백성들이 대기하여 믿을 수 없어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선택이 기로에 서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들 늘 주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며 순종의 발걸음 걸어가고 또한 주변의 귀한 성숙한 믿음에 우리 동역자들에게 아름다운 귀하고 복된 조언을 구하며 나의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우리들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우리 최선의 선택을 우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택을 우리 책임을 감당하며 열심히 땀 흘리고 우리 수고하며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은 주의 은혜였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